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237페이지 펌퍼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이 펌퍼 부분이 앞전에 뭐 두 문제나 출제를 했습니다 의외로 펌프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했죠 그래서 1번 문제 보시면 지하저수제의 물을 양수능력이 1200리터 범인의 펌퍼가 범퍼로 높이 63m 전량생 했죠 고가수 양수하고자 한다 범퍼의 효율이 60%일 때 범퍼의 충마력은 얼마인가 단 여유율 이런 것은 감안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충마력 계산식은 이거죠 충마력 개념은 물의 단위 중량을 갖다가 물의 단위 중량 곱하기 양수량 양수량의 단위가 입방메다 퍼민이죠 곱하기 전량을 갖다가 충마력은 4500에 와주면 되죠 곱하기 효율을 곱해서 나눠주면 됩니다 물의 단위 중량이 1000이죠 1 입방메다 1000키로니까 곱하기 양수량 그런데 양수량이 1200리터 범인인 줄 알죠 현재 1200이니까 이것을 분당 입방메다로 하셔야 되죠 그러면 1000리터가 얼마가 됩니까 자 1 입방메다죠 그러니까 1200이니까 1.2 입방메다 퍼민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1.2를 대입을 하는 거예요 자 곱하기 전량적 63메다죠 현재 63 자 그리고 4500에 곱하기 효율이 지금 이제 65%니까 0.6을 대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점이 이거죠 양수량 단위를 맞춰주자는 거예요 양수량 단위를 맞추는 거 이것이 문제의 키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28마력 개념이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기에서 알아둘 것은 결과적으로 충마력 개념상 이제 효율하고만 반비례죠 효율하고만 반비례고 양수량이나 양정과는 비례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2번 문제가 238번 2번 문제가 바로 축동력 계산 문제 있죠 이것이 22 때 기출된 문제입니다 자 고가 수조 방식에서 양수 펌프의 전량정이 50m고 시간당 32백m를 양수하고자 할 때 펌프의 축동력은 양 몇 킬로와트 펌프의 효율이 60% 동일하겠죠 그러면 자 축마력이나 축동력이나 같이 계산되죠 자 물의 단위 중량 물의 단위 중량 곱하기 양수량 곱하기 전양정의 자 여기는 6,120이 와주면 되죠 6,120 곱하기 효율을 곱해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물의 단위 중량 1000 1,120 곱하기 양수량 자 양수량이 지금 주어진 것이 어떻게 됐다 자 시간당 32백m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양수량이 32백m인데 시간당이 시간당 우리가 분당 하락했죠 분당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30을 60으로 나눈거죠 1시간에 60분이니까 0.5가 되겠네 그리고 전양정이 현재 50m죠 50 그러면 6,120 곱하기 효율이 60% 0.6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자 여기 핵심 포인트는 요거죠 시간이 시간 시간당 양수량을 분당으로 다 해줘야 되는 양수량은 시간당 분당 나누기 자 60을 해줘서 분당으로 우리가 해줘야 되는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걸로는 약 6.8 정도 되죠 그래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3번 문제가 바로 자 23회 때 기출된 문제죠 그래서 용적형 펌퍼는 블루트 펌프하고 터빈 펌퍼가 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블루트 펌프 터빈 펌퍼는 원심 펌퍼죠 왓건 펌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은 1번 질문이죠 이거는 원심 펌퍼입니다 왓건 펌퍼죠 왓건 펌퍼 그러면 용적형 펌퍼는 대표적으로 피스톤 펌퍼가 플루트 펌퍼 이런 것들이 용적형 펌퍼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 질문 동일 특성을 갖는 펌퍼를 직렬로 연결하면 유량이 두 배가 된다 자 우리가 펌퍼를 직렬로 연결하는데 펌퍼를 갖다가 자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 이거는 직렬 연결했을 때는 양정이죠 직렬은 그래서 이 고층금물에 우리가 지하저수의 물을 뽑을 때 있죠 이때는 직렬로 연결을 해야 되죠 이때는 양정이 우리가 두 배로 증가하죠 양정이 두 배로 증가하는 거고 그러면 병렬로 연결했을 때 병렬로 연결했을 때 이 유량이 두 배 증가 되는 거죠 이때 유량 또는 양수량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배로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스터 방식에서 펌퍼 직송 방식에서 대수 제어 방식인 정속 방식은 병렬로 배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펌퍼의 회전수를 변화해서 양수량을 조절하는 변속 펌퍼가 바로 우리가 변속 운전 방식이죠 그래서 정속하고 헷갈리지 말자 그래서 여러 대 설치해서 대수로 제어하는 방식은 정속 운전 방식이었죠 그래서 3번은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속하고 변속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하면 된다 이때 펌퍼의 양수량은 회전수와 반비례한다고 해서 틀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회전수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했습니다 회전수하고 양수량 또는 유량 해도 되겠죠 그래서 양수량하고 유량은 비례 관계였어요 그리고 양정 전 양정하고는 제곱의 비례 관계였죠 제곱의 비례 관계였고 축동력하고는 세제곱의 비례 관계다 세제곱의 비례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자 회전수를 2배 증가했다는 거예요 회전수를 2배 증가하면 유량은 비례니까 2배죠 그러면 양정은 4배예요 제곱의 비례니까 축동력은 8배죠 그래서 2의 3성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1.5를 갖다 제곱하면 되는 거고 축동력도 1.5 세제곱 세 번 곱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5번에 공동현상을 방지해 흡입양정은 높인다 그래서 공동현상이 캐비테이션이었다 공동현상 캐비테이션 그래서 이 캐비테이션 공동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흡입양정은 낮춰야 되죠 그래서 흡입양정은 낮춰야 돼요 흡입양정은 낮춰야 되고 수온이죠 물의 온도도 낮춰야 되죠 수온도 낮춰야 돼요 그리고 흡입간의 구경, 강경이라고 되죠 흡입간 구경은 크게 해야 돼요 구경은 그리고 회전수도 최대한 느리게 되죠 회전수 그래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은 3번이 옳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에 보시면 다음 중 펌프의 실향양정 산정시 필요한 요소를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실향양정은 두 가지만 고려하시면 돼요 실향양정 개념은 흡입양정하고 브라스 토출양정 두 가지만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양정은 주어지면 다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흡입양정 플라스 흡입양정 있죠 흡입양정에다가 플라스 토출양정 그리고 간내 마찰 손실수도 주어졌죠 마찰 손실수도 주어졌습니다 고려하고요 그런데 주어지면 거기에 그것도 고려해주면 돼요 거기 뭐 주어졌습니까 속도수도나 압력수도 주어지면 고려하시면 돼요 전기압에 대한 압력수도 이거 다 고려하시면 됩니다 안 주어지면 고려할 필요 없고 그래서 거기는 압력수도나 속도수도가 주어지면 고려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경미에서 일반적으로는 잘 고려하지 않지만 주어지면 고려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억해두시고 그리고 혹시 계산문제가 대두될 때 주의해 주시면 돼요 계산문제 주어질 때 혹시나 우리 실향열과 알았기에 만약 이렇게요 지하저수조가 있는데 여기 지하저수조입니다 지하저수조가 수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펌퍼를 여기서 설치해가지고 올렸어요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면 나중에 여기는 지하저수조의 물에 수압해서 여기 자동으로 올라가지까지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나 구할 때 이거 빼줘야 돼요 이 지하저수조의 수도 높이 해놓고 양수 펌프가 여기 밑에 이렇게 설치되면 여기는 고려할 필요 없다 이 부분은 마이너스 해줘야 돼요 산정해가지고 마이너스 해줘야 됩니다 그 점을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39페이지 5번 문제 보시면 자 급수설비에서 펌프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끝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1번에 공동현상을 방작해서 흡입양정은 낮춰주시는 것이 맞죠 흡입양정은 최대한 낮춰줘야 돼요 그래서 공동현상에서 흡입양정은 낮춰주시고 물의 온도는 낮추락해서 흡입강 구경 크게 하고 해전수는 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을 맞고 펌프의 전 양정은 해전수의 무엇이다 제곱에 비례했죠 전 양정은 제곱에 비례했고요 그래서 2번은 펌프의 양수양 해전수의 그 양 비례입니다 그리고 4번 동일 특성을 갖는 펌프를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 유량은 양정이 2배가 되겠죠 그래서 4번은 틀렸죠 그리고 5번의 벽렬로 연결하면 이때는 유량이 2배죠 양정이 2배로 증가할 때는 직렬이고요 직렬로 연결할 때는 양정이 2배 벽렬로 연결할 때는 유량입니다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펌퍼 직송 방식의 정속 운전 방식은 명심하세요 펌퍼를 벽렬로 배치하는 거다 그래서 대수 제어 방식은 그걸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점을 정리해 두시고 그리고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써진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올해 현상이나 작용 같은 걸 올해 공부를 잘 해놓으세요 그러면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배수 설비 쪽에서 터비의 봉수 파기 현상이죠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런 거 하여튼 현상 작용 나오는 걸 올해 시험에 언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에 전기가 배관 내에 응축되어서 배관 내에 곡관부 등에 부딪힌 소음과 진동을 유발시키는 현상 이거는 스팀 해머죠 1번은 스팀 해머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2번에 만수상태 흐르는 간의 통로에 갑자기 막혔을 때 우리가 수압 상승으로 압력파가 간내를 왕복하는 현상 이거는 숙격작용이죠 2번은 숙격작용이고 3번이 상형의 특성을 양정 곡선을 가진 펌프에 상형 왼쪽 부모에서 유량과 양정이 주기적으로 변동하는 현상 이것이 서징 현상이에요 그러면 이 서징 현상이 발생이 되면 보통 우리가 펌프에 압력 측정하는 진공계나 이런 압력계의 지침이 흔들리는 현상이 같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6번은 3번이고 그리고 특히 4번 잘 기억해 놓으시면 물의 압력이 그 물의 온도에 해당하는 포화 전기압보다 낮아질 경우에요 이때 물이 정발해서 기포가 발생하는 현상 이것이 바로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이에요 그래서 4번은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번에 배수수직관 상부로부터 많은 물이 낙하였을 때 순간적으로 정해놓죠 진공이 발생해서 트랩 내의 물이 흡입하는 현상 그래서 5번이 바로 유인사이펀 작용 유인사이펀 작용이죠 유인사이펀 작용 이것을 흡출작용 흡인작용이라고 되었죠 흡출작용 또는 흡인작용 이렇게도 칭합니다 공부해 두시고요 그래서 유인사이펀 작용 흡출작용 흡인작용도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정확히 학습을 해두도록 해 두십시오 그리고 7번 문제 보시면 급수설비의 수지로염 방지 대체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1번에 수조의 급수 유입구와 유출구는 가능한 짧게 하면 안 돼요 짧게 하면 물의 정체에 대한 수지 오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길게 멀게 해서 대각선 방향을 설치해서 물의 정체에 의한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2번 크로스컨넥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급수배관을 해야 돼요 교차배관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3번에 용전산수연 부식 방지를 위해서 배관류는 부식의 강한 재료를 사용해주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배관은 될 수 있으면 폴리부틀렌관, 피비관 피비관이나 아니면 스텐리스관관 이런 것을 사용해주는 게 좋습니다 폴리부틀렌관의 약자죠 피비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번에 음영수용 수조 내면에 칠하는 도료는 수질에 의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하고 수조 및 부속분 내식성 자료로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5번에 단수 발생시 일시지인 부합으로 인한 배수의 육류가 발생한 토수구에 공간두구나 그러면 토수구에 공간두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공간두는 거죠 토수구에 공간두는 게 세명기, 욕조, 싱크대 아닙니까? 싱크대 이게 다 공간두었잖아요 그리고 베큐브레이크 또는 버큐브레이크가 있어요 진공방지기입니다 이거는 세정벨브식 대변기는 바로 버큐브레이크 진공방지기를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7번에 옳지 않는 것은 1번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번에 급수설비의 수질오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먼저 1번에 저수조에서 지대 넘침감 말단에는 철망을 씌워서 벌레 등의 침입을 방지를 해주는 게 좋죠 그래서 봐주시고 2번 물탱크에 물이 오래 있으면 잔류염소가 감소되죠 감소함으로써 오염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럼 물탱크에 오래 있으면 잔류염소가 증가하지 않고 날아가는 거예요 물탱크가 잔류염소를 방출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잔류염소가 감소함으로써 오염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2번이 옳지 않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크로스커넥션이 이루어지면 오염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4번에 세명기나 욕조나 싱크대는 토수의 공간 확보에서 배수의 역류를 방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변기 정확히 따지면 세정벨브식 대변기는 버큐브레이크 설치해서 배수의 역류를 방지해줍니다 그러면 보통 2차적 하류척에 설치가 됩니다 버큐브레이크는 진공 방지기 개념 우리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번 문제 보시면 급수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먼저 1번에 경도가 높은 물은 기기 내 스케일 생선 및 부식 등의 원인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경수를 사용하는 것보다 연수를 사용하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수주 분리는 물의 흐름의 끊김 현상을 수주 분리라고 칭합니다 수주 분리가 일어나기 쉬운 배관의 부분은 숙격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3번에 급수설비 기구의 사용 목적에 적절한 수합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세정벨브는 0.1메가파스칼 이상의 수합을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샤워기는 0.07메가파스칼이었죠 그리고 세명기나 욕조나 가정용 싱크는 0.05메가파스칼만큼 수합을 확보하자겠죠 그리고 3번에 고과수조 방식에 비해서 수도직결 방식이 수질오염 강세가 가장 낮죠 그럼 다르기에는 위생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유리하답겠죠 그리고 설비비는 저렴하답겠습니다 그리고 5번에 펌프를 병렬로 연결해서 운전대수를 변화해서 양수량이나 토출함을 조절하는 방식을 우리가 이거는 정속 운전 방식이라고 하겠죠 변속 운전 방식은 회전수를 제어하는 방식이고 혼돈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9번은 5번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번 문제 보시면 급수설비의 수질오염 방지 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같죠 먼저 1번에 수조는 부식이 적은 스테네스 재질을 사용하여서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아까 했죠 스테네스 재질은 우리가 부식이 잘 안되죠 내식성과 내구성이 우수하죠 그리고 2번에 음료수 배관과 음료수 이외 배관을 접속시켜서 접속시키면 안되죠 이게 크로스컨렉션이잖아요 그러면 급수가 오염될 수 있죠 그래서 접속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2번 지문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단수 등이 발생시 일시적인 부합에 의해서 배수가 역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수구의 공간 두거나 역류 방지가 바로 진공 방식이에요 버큰브레이크가 됩니다 그래서 3번은 옳은 지문이 되겠죠 그리고 4번은 배관에 장시간 물이 흐르면 용전산소의 영향으로 부식이 증여해 배관료는 부식에 강한 배관을 사용하도록 하여 그래서 PV관 폴리부틸링관이라고 했죠 그리고 스테네스관관을 사용해주라 했습니다 그리고 5번에 저수땡크의 필요 이상의 물이 저장되지 않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관리해주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탱크는 우리가 고가탱크는 6개월에 한 번씩 청소하고 해주죠 그리고 11번 문제 보시면 급수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대가 나왔습니다 먼저 1번에 강경을 결정하기 위해서 기구 급수부하단을 이용해서 동시 사용유량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번에 초고층 건물에서 급수압은 최고 사용압력을 넘지 않도록 급수조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와 같은 경우는 얼마로 설계하자고 했습니까 0.3에서 0.4배가 파스컬 이하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소 건물은 0.4에서 0.5배가 파스컬 이하로 설계하시면 된다겠죠 그리고 3번에 급수배관이 벽이나 바닥 간통하는 부위에 나오면 이게 뭐 급수든 급탕이든 어드배나 똑같아요 그래서 콘크리트 타서 미리 묻어진 철관부에 슬리버라고 했겠죠 슬리버라 벽 바닥 간통 나오면 통과 나오면 슬리버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기구로부터 고가수준 높이 25m일 때 기구의 발생수압은 우리가 압력수도가 25m 주어졌네 그러면 곱하기 0.02를 곱하시면 된다겠죠 그 0.02를 곱하시면 물의 높이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수압으로 계산할 수 있던 수도가 주어지면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0.25메가파스컬 되겠죠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2.5메가파스컬이 아니죠 자 그리고 5번에 토수구의 공간이 확보되지 않을 때는 백현브레이크 진공방지기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공방지기 백현브레이크를 설치해 주면 됩니다 기억하시고 그래서 11번은 4번 개념이 옳지 않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번 급수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가지고 나옵니다 1번에 넘친 간은 고가수조 급수설비에서 땡크의 안전수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안전장치죠 그런데 이 넘친 간을 통해서 넘쳐 흡물은 간접배수가 되도록 해주셔야 돼요 이것은 직접배수가 아닌 간접배수가 되도록 한다는 기억하시고 그리고 넘친 간에는 우리가 벌레나 이런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걸 설치해 줘야 되는데 방충망, 철망이라 쓸 수도 있고 요새는 스텐리스 망으로 이렇게 쓰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이번에 고층 건물에서 급수를 조닝하는 급수압력이 균등하여 있겠죠 그리고 하향급수배관 방식은 수리점검에 편리하다 해서 수리점검은 불편하죠 그러면 하향급수방식의 특징은 이거죠 급수압이 일정하다는 게 장점이죠 그리고 반대로 상향급수방식이 장점이 수리점검이 편리한 것이 상향급수방식의 장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단점은 상향급수방식의 수압이 일정하지 않다는 거라 해서 서로 반대로 됩니다 그래서 12번, 3번 지문이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4번에 급수배관 내에 에어참버를 설치하는 이유는 습격작용을 방해해서 에어참버가 무엇이다? 공기실이죠 그래서 저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공기 빼기 밸브하고 혼돈하면 안 돼요 우리가 굴곡배관이나 디귿자 배관에 공기가 정체되어서 물의 흐름을 원활하지 못하죠 그럴 때는 공기 빼기 밸브를 설치해서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에어참버는 습격작용을 방해해서 기구류 가까이서 충격을 흡수하는 공간이죠 공기실입니다 그래서 에어참버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급수배관에는 원심력 펌퍼, 센츄리 퓨컬 펌퍼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12번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번 급수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1번에 중수급수장치는 살수나 세차, 대소변기, 세정 등이 이용된다 중수는 하수를 재처리해서 공급해주는 걸 우리가 중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점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2번에 수도직결 방식은 고가수조 방식보다 시설빔이 위생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유리하다고 해서 맞죠 그래서 수지로형 강성이 가장 적었습니다 그리고 3번에 워터해마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속은 2m 이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속도가 커지면 워터해마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4번에 수지로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크로스커넥션이 되도록 배관 구성하면 크로스커넥션은 교차연결이에요 급수관과 다른 목적의 배관을 교차연결했거나 또는 급수기구의 불비불량 결과 오수가 영유해서 그 음료수를 수지로 오염시키는 현상을 의미하죠 그래서 크로스커넥션이 되지 않도록 배관 구성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5번에 강균동표에 의한 방법과 마찰저항선도, 유량선도라고도 표현합니다 급수배관의 강경결정에 사용된다 해서 맞죠 이거 외에 추가로 두 개 더 있었습니다 급수부하 단위로 하는 경우 있었죠 그리고 기관 연결강경에 의해서 결정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정벨브식 대변기는 그래서 급수강경이 25mm 이상이 되죠 그 측면 우리가 학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244페이지 14번 문제 급수설비에서 숙격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벨브나 수전을 급히 조작할 여닫을 때 발생하죠 원인 맞고요 그리고 수전패킹이나 와셔 등에 손상을 입힐 수가 있겠죠 그리고 3번에 급수간의 지름을 좁게 하게 되면 원인 되겠죠 그래서 지름은 크게 해줘야 되죠 그리고 수압을 증가하시면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해야지 숙격작용이 완화되죠 지름간은 크게 하고 수압은 작게 해야 돼요 감소시켜야지 완화할 수 있죠 그러면 증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3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숙격작용 워터마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기실 에어참버를 설치해 주는 거예요 기울이 가까이 그리고 5번에 유속의 급증제한 충격압에 의해서 우리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번은 3번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급탕설비 문제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급탕설비 문제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급탕설비 문제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급탕설비 문제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